지난달 은행의 예금 및 대출 평균 금리가 4개월 만에 동시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진 금리는 전월보다 0.01%포인트 하락한 연 2.63%로 집계됐습니다. 199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저치입니다. 대출 금리는 연 4.46%로 0.08%포인트나 떨어지며 지난 6월에 종전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한은 관계자는 시장 금리 하락세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특이 요인까지 가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